안녕하세요 7기 이도아입니다 네 저는 7기 김하림입니다 저는 먼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SNS도 점수에 반영이 많이 된다고 해서 SNS 먹도록 신경을 썼답니다 피부관리랑 다이어트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최후 13까지 경험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아는 언니가 이런 케이킹 콘테스트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미용실에서 잡지책 보다가 우먼센스 스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점? 저는 춤이요 저는 워킹을 조금 더 연습하고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연습할 때 다같이 땀 흘리면서 춤 연습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춤을 열심히 쳐본 적이 거의 없었어서 그때 사실 많이 동기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공기 안에서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춤도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케이킹 8기 화이팅!